그리고 팩트체크를 해보자고요 팩트체크요 전쟁도 침략도 없다는 건 얼마나 무모한 거짓말입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무능하고 무죄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니 정진석 비대인까지 그런 형국인데 조 바이든을 난리면이라고 하니까 배현진이가 뛰어들고 나경훈이 뛰어들고 조경태가 뛰어들고 다 바이든이 아니라고 난리를 피우던데 그렇게 거짓말이 일삼는데 이번에는 침략 속도... 아니 그러면 강화도 아빠도 일본 군함이 와서 폭격을 했잖아요 그것은 침략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강제로 조선에 출병을 해서 동학농민혁명에서 수만 명이 수십만 원을 학살했습니다 이게 침략이 아니고 전쟁이 아닌 뭡니까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보 농민전쟁이라고 역사학계에서는 부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종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에서 반봉군 전쟁 혁명인데 그 혁명이 내부적으로 그냥 프랑스 대혁명 같은 혁명 정도가 아니라 외세와의 전쟁까지 관군과의 전쟁까지 불사했던 혁명이라는 것이죠 일본군도 왔고 그래서 우금치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수반에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니까요 그다음에 전봉군 장군 같은 지도자도 다 사형당하고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애국지사도 우국지사들이 살해당하거나 명성하고도 살해를 당했잖아요 시해당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래서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경술국치를 만들고 강제합병을 하고 그 전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잖아요 의병들 누가 죽였습니까? 일본군이다 일본 군대가 죽였잖아요 이게 침략이고 전쟁이 아니면 무엇으로 식립이 된 겁니까? 정진석 위원장은 자강을 강조하면서 허약했던 구한말의 조선의 모습 이걸 좀 얘기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자강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일본군이 올 이유가 없다 이런 걸 이게 내 진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페이스북에 쓴 글이나 논리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강이 중요했다면 미국과 일본 없이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대화로 평화제 상황을 관리하고 긴장한 악화를 막아야 된다 두 번째로 남한의 국방비를 더 쓰자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강을 강조하는 자가 맹목적 미국 승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일본 제국제 논리를 그대로 쓰면서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사관은 그대로 읍졸인 건데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인 누구도 하지 못한 말을 한 겁니다 가짜 뉴리스톡을 해서 침략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다 그다음에 조선은 스스로 망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해서 모든 나라가 망할 때 내부의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는 거고 하지만 그런 내부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게 다 그 나라 내에 있잖아요 내부에 또 역동성이 있었죠 힘이 있었죠 그게 혁명일 수도 있고 민중 봉기일 수도 있고 정치인들의 어떤 혁신운동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있었으니까 또 실제로 우리도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조선 내부에서 그때 당시 보면 지식인들도 굉장히 깨어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같은 대규모 민중 봉기도 있었고 국민들이 결국 이 나라를 의병의 나라로서 우리가 직접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기 다짐이고 실천의 신호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당시 제국주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해서 학살하고 집 밟고 식민지 만들고 그 자원이라든지 노동력을 수탈하고 심지어 전쟁에 동원하고 그게 강제 징병 강제 징용 일본군 성노예 문제이기도 하고 조선은 어마어마하게 수탈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그게 축복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들 있었죠 옛날 문창극 같은 사람이 있었고 드디어 정진석이는 여당의 대표까지 맡고 있는 자가 침략도 없었고 전쟁이 없다는 거짓말 가짜 사실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일본 제국자의 논리로 조선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어쩔 수 없이 식민지가 된 거다 일본 제국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논리입니다 일본 제국자가 항상 놀립니다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스스로 지킬 생각은 안 하고 한반도로 완전히 전쟁 구렁퉁이 긴장의 구렁퉁을 몰아는 이제 핵도 가져야 된다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지해야 된다 한반도에 전쟁이 먹구름이 지금 껴있는 상황인데 이어서 이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박정희 전도한 노트움마저도 군사독재정권의 그 살벌한 군사독재정권을 어떻게든 특사를 보내고 밀사를 보내고 공동선언을 해서 남북관계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그게 독재정권을 잘못을 가리기 위한 술책이었다더라도 어쨌든 그런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전쟁이 조금 줄여온 것이거든요 역사적으로 YS도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했던 거고 그러나 김일성 주석이 심장마비로 숨지는 바람에 못했던 거고 그걸 DJ가 이어받아서 한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14선을 한 거고 우여곡절이 있죠 북한이 마음에 안 들죠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북한이 마음에 안 들고 계속 이렇게 미사일 쏘는 행위가 달갑지 않죠 위협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전쟁 문의를 만들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추겨주고 일본이 다시 재칭량할 수 있는 빌미를 강화해주고 일본의 국세의 입지를 강화해주는 건 대한민국이 한겨레라면 한민처럼 죽어도 누구도 해선 안 될지 생각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과 정진석이가요 이 부분은 아마 파장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아마 계속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은 자신의 진위가 왜곡됐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이거 뭐야 듣기 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공부 전국민 청력검사를 했었죠 당했죠 강제로 사실상 그러다 다시 역사공부를 또 하게 되는 건데요 역사공부까지 왔어요 정진석 표현을 보면요 매우 노골적으로 고지하는 게 일본이 구근을 걸고 러시아와 청나라 전쟁을 해서 차례로 제압하고 이게 어느 나라 사람 말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일본이 제가 만난 보수적 어르신들도 일본 제국자들이 자신들의 침략약으로 세계를 재피하려고 러시아도 청나라도 조선도 청나라도 러시아도 임진왜라는 때부터 꿈꿨던 대로 조선도 청나라도 러시아도 미국하고 계속 전쟁을 부린 무모한 전쟁을 했다는 표현을 들어봤어요 보수적인 어르신들 중에도요 굉장히 옛날에 군사독재권을 찬양하면서도 남북 분단사니까 군사독재를 찬양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통 보수는 일관내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표현을 보세요 일본이 구근을 걸고 차례로 청나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일본 제국자들의 표현입니다 일본의 입장의 표현입니다 일본의 입장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조선을 삼켰다 무력한 조선을 삼켰다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 제국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퇴까지 위원장의 사퇴까지 5중하면 어마어마한 망언이다 유승민이라는 분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도 맞지만 떠나서 입장이 신중한 사람이잖아요 이준석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준석은 너무 경거망도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유승민은 비교적 무겁게 철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마저도 이건 보수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있을 수 없는 망언이다 김웅마저도 까불까불한다는 김웅마저도 고발사주에 적극 연루되면서 비호를 받고 있는 김웅마저도 아니 이건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다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정진석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게 된다면 사과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제가 유승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세요 가소로운 가소로운 소리 그것도 가소로운 소리입니다도 아니에요 가소로운 가소로운 소리 딱 하고 나를 7프레임으로 왜곡했다 가소롭대요 지금 우리 국민들 아마 이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95% 정말 독도가 일본 따위라도 찬성하는 사람이 2, 3% 있다니까 그런 사람 빼고는 대부분이 아마 분노할 텐데 그런 국민을 또 대부분 조 바이든으로 들었고 새끼로 들었고 쪽팔린다로 들었는데 그게 없다고 난리면이라 해서 국민을 속이더니 이번에는 국민들의 분노를 가소로운 놈으로 만든 거예요 가소로운 자로 만들었어요 이게 더 강력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가는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그러면서 왜 북한은 비판 안 하고 일본만 비판하냐는 말도 안 되는 색깔론을 아니 이재명 대표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계속 지금 핵실험을 하려고 하고 미사일 쏠 때마다 강력 규탄한다 경고한다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북한이 그러면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은 비위성적 정권이라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일본까지 끌어들이고 있는데 필미를 주지 마라 북한한테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무력 도발 또는 무력 위협이 대한민국 분들이 생각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위협이라고 생각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킨 행위는 아무리 미국 됩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삼아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규탄하고 비판하고 호소하면서 북한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과 일본의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부당한 간섭에 빌미를 주고 심지어 윤석열이 그걸로 지지율 떨어진 걸 만회하려고 악용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북한이 계속 부안에 동하거나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긴장 고조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동안 남북 간의 합의 남북이 서로 긴장을 줄여나가서 남북 민중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남북 이정자들의 의무로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극단적 친일이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 종북이 문제래요 누가 극단적 종북을 합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을 우려하죠 번민주 진보세력을 포함하여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그걸 북한과 대화를 하고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긴장을 줄여나가야 될 상황에서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고 전쟁이 날 상황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일본까지 끌어들이고 일본 군대까지 일본 군대를 불리는 자들까지 그다음에 훈련한다고 무슨 미사일 막 쏟아다가 강릉에 선제타격을 하고 그런데 그걸 엠바골을 걸어서 비호하고 숨기고 강릉 주민들이 밤새 불안을 떨게 만들고 야당 의원들이 갔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줘도 않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이나 정진석 무리들의 행태입니다 너무나 한심한 거죠 너무나 무능하고 무모한 것이고 이 문제는 계속 파장이 이어질 것 같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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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